경찰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서 음주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호중 씨의 일부 팬들은 여전히 김 씨를 감싸고 있습니다. 일부 극성 팬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바로 김 씨가 이감된 서울구치소에 식단을 공유하면서요. 김호중 씨에게 특식을 추가해달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기자님, 특식을 요구하고 있다. 김호중 씨 팬덤의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존의 이 팬덤이 맹목적으로 김호중 씨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거와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기존 입장관에 좀 배치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김호중 씨의 공식 팬카페인 트바로티는 본인들도 맹목적으로 김호중 씨를 지지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김호중 씨를 동기인 또 가수 이명웅 씨가 도와줘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절대로 김호중 씨의 팬이 아니다. 이거는 팬이 아닌 사람이 한 것이다. 라면서 모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자체가 또다시 김호중 씨에게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빚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별도의 특식을 요구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는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초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식이 너무 화려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냐는 의견이 나와서 올해 초에 이 공개를 중단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김호중 씨가 서울 구치소로 옮겨지면서 다시금 이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김호중 씨가 앞서서는 그 유치장에서는 도시락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 후에 이번에 구치소에서는 저 삼시세끼 식당에서 먹게 되는데 그것까지 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또 간섭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건 김호중 씨의 이미지를 더욱더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김호중 씨가 KBS에서 한시적으로 출연 정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요. KBS 시청자 차원 게시판에 천재성이 아깝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등의 글을 올리면서 지금 김호중 씨를 감싸고 있는데요. 어떤 심리인지 저희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어디 가서 돈 빌리고 뭐 굉장히 없이 살아온 거야. 이 재능에 비해서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가 케어해줬으면 이렇게 됐겠나. 진짜 한국을 빛낼 수 있지 않았겠냐. 우리의 마음들은 그때는 그랬죠. 자기 남편, 남자친구이자, 아들이자, 조카이자 이런 마음으로 다들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매우 메시아나 구원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걸 또 강화시켜준 거는 팬덤이죠. 이 사람의 독특한 서사가 아주 쓰레기 속에서 피어난 꽃 같은 거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만큼 소중하다고 서사에 갇힌 거예요. 기껏해야 해. 음주운전이 뭐.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안 기자님. 지금 팬들이 100억을 기부한 김호중을 선처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부와 나눔을 실천해온 것은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다. 김호중은 대체 불가의 천재적인 아티스트다. 한 가지 실수만으로 면연사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원도 하고요. 그 청원에는 동의가 1,400건을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그 팬덤의 심리까지 같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KBS의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이 올라오고 동의가 천 건이 넘으면 한 달 이내에 KBS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처 호소문에 대해서도 KBS가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김호중 씨가 일단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적 출연 정지가 돼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선처 호소 글이 올라온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중적 영향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명 김호중 씨가 잘못이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이 있고 몇몇은 다퉈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맹목적으로 김호중 씨를 감싸는 이런 모습은 오히려 대중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의 형량과 또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벌 외에 국민들이 김호중이 돌아올 시점을 어느 정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팬덤들의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오히려 김호중 씨가 돌아올 수 있는 확률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간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